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것은 테이크어웨을 할 때 이 오른팔꿈치를 내 몸에서 떨어뜨리는 동작이에요 팔이 이렇게 내 몸에서 멀어져야지만 공간이 생겨서 백스윙이 충분한 턴이 나오는데 얘는 계속 가슴 위에만 잇따라 하면 이런 모양인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팔을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느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타트 할 때 여기서 여길 딱 갔을 때 이미 틀려져야 돼요 얘가 여기서 떨어지는 이 느낌이 되게 어색한 거예요 항상 네 이게 이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건 되게 어색한 느낌인 거죠 근데 그래도 백스윙에서는 얘가 빠져주면 이렇게 탑이 아주 넉넉한 느낌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위치에서 항상 여기 있다 보니까 팔꿈치가 손목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죠 아 좋은데요 네 시원한 느낌이네요 훨씬 좋은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야 여기서도 멈추고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백스윙을 멈출 수가 없어요 팔이 접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떨어지면 팔을 펴서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여기다 놓고 코킹만 하면 끝 이게 이제 뭐 쓰리쿼트 스윙을 할 수도 있고 어프로치 할 쪽에도 여기다 놓고 칠 때 많잖아요 근데 건우님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얘가 안 가니까 이 스윙의 크기를 제어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항상 얘가 진행을 해줘야 돼요 내 가슴보다 오른쪽 가슴에서 분리돼서 좀 서로 멀어지는 느낌이 이 위치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쇠기를 한번 박아볼까요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위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만 백스윙 자체를 위로 올리려고 하는 느낌을 없애고 낮게 옆으로만 밀어들면은 몸은 돌지만 손은 위가 아니라 옆으로만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피니쉬 모양 다른데요 피니쉬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살짝 좀 멀어지려고 하는 게 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컨택은 지금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자꾸 하셔야 오히려 몸이 되게 자유롭게 쓰여질 수가 있지 얘가 묶여있다 보니까 몸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팔 따로 몸 따로 대고 최대한 오른팔을 쭉 멀리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 테잎백을 조금 연습 많이 하시면 스윙이 끊기는 동작은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목말랐던 데 나는 여기서 자꾸 잡히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 맞춰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저 모양이잖아요 비상구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얘가 늘어나려면 얘도 늘리는 거를 알아야 아 얘도 이쪽에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저는 이 정도가 가장 베스트 아닐까 싶어요 되게 제어가 잘 된 수위입니다 오른팔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오른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겨드랑이가 좀 떨어지는 듯한 오우 좀 여기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오른팔이 이 겨드랑이가 좀 떨어지면서 팔꿈치가 진행이 된 게 좀 보이네요 지금 들추지 않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 척추의 각도가 살짝 틸트가 됐다고 해서 기울어진 게 살짝 느껴지죠 안 될 때는 이거잖아요 리버스 피봇이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조금 더 파워를 느끼려면 이제 샤프트가 조금 더 얘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더 옆으로만 어떻게 보면 들춰지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어오면 나오는 현상이고 손도 조금 더 이제 전구를 돌리는 이미지로 가시면 되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탑에서 이 손이 이쪽이 아니라 좀 더 내 몸에서 멀어졌다 귀에서 좀 더 멀어졌다 라는 이 느낌인 거죠 팔이 진행이 됐을 때 나오는 현상이죠 공간 이거 마지막에 치는 거는 아주 왼팔도 볼까요 뭐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어깨가 펼쳐지는 느낌이 좋네요 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에 남아 있으니까 어깨는 펼치긴 펼쳐야 되겠고 펼치게 되면 얘가 또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근데 얘가 펼쳐지고 팔이 진행이 돼야 쫙 휘둘러지죠 네네 그 느낌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스윙도 거기서 들쳐지지 않는 걸 이제 집중해서 치면은 다운스윙 할 적에도 이 공간이 유지가 잘 되고 막고 난 다음에 팔도 늘어나는 느낌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거리 아까 얘기했던 두 마리 토끼죠 좋은 컨택과 정말 많은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 아니고 딱 셋업 한 다음에 팔꿈치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몸이 도는 느낌을 해도 돼요 분리를 시키세요 그냥 스타트가 지금이 이제 풀스윙을 한 거잖아요 나름 그러면은 우리 건우님이 백스윙을 할 때 쓰리쿼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4분의 3 스윙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단 4분의 3은 손의 이 높이가 내 어떻게 보면은 양손이 특히 양손이 내 이 목 라인보다 높아지지 않는 느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얘가 더 높아지면은 풀스윙인 거고 내 목 라인에서 그냥 여기서 놓고 때린다는 느낌을 4분의 3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단 테이크어웨이 느낌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놓고 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한 번만 쳐볼게요 피니쉬는 다 하셔야 돼요 대신에 피니쉬도 짧게 만들지 말고 떨어뜨린다는 느낌과 작게 한다는 건 매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뭔가 큰 스윙 여기가 좀 붙어 있으면 작은 스윙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분명히 작은 스윙 안에서도 여기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네 네 지금 그 스윙 혼자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이 느낌이죠 제가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한 거죠 이제 조금 더 네 이 정도만 되고 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은 얘가 접히고 이런 느낌 음 맞아요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작은 스윙 4분의 3 스윙은 그런 느낌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